다양한 캐릭터 창작은 수집, 관찰, 거기서부터 시작해요. 저는 보통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을 제 캐릭터에 많이 놓기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연륙에 속하다는 걸 볼 수 있으며, 빛은 선수한 세를 말해 빛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. 색이 어둡고 밝은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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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장은 모든 지은 면을 요청해주세요. 색이 어둡고 밝은 것 같아요. 색이 어둡고 밝은 것 같아요. 지금 영화 강의를 시작할 때 성경들 분처럼 지금 보러가보면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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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국한 요구는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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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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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